글렁렁 네 긴역이 연단 посмотрp 네 글렁렁 네 글렁렁 근데 뭘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? 응? 글렁렁 글렁렁 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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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대표님 괴로운다니까. 대표님 위치가 여전하셔가지고. 얼굴이 좋으신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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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어? 벤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런데 뭐. 2년 이상이 우리 거울인데. 제가 전에. 피부에 화면. 이거 붙이고 나오시가지고. 네. 크게 다 씻었나 그랬더니. 그때 많이 찢어졌다고. 그러세요? 날아가신 거죠? 그동안에. 여러 난관을. 겪으면서. 네. 성공을 하셨어. 그렇습니까? 과제는 있습니다. 네.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세요? 네. 나는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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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흘 날이.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던데. 특별하게 뭐. 욕신내고.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요. 걱정되는 건 많이지 않습니까? 걱정되시는 건 아니잖아요. 지금 상황을 보면은. 걱정될 게 뭐.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. 네. 그걸 뭐.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. 시간이 뭐. 흘러가고. 크면은 뭐.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던데. 모든 거를 이렇게 뭐. 성급하게 한다면. 더는 일이 없어요. 맞습니다. 술에 맞게 그냥. 지나가게 내 거를 두는 거지. 네. 네. 좋았습니다. 네. 네. 너무 오랜만에 줘서. 근데 얼굴은 좋으신 거 같아. 네. 너무 오랜만에 줘서. 근데 얼굴은 좋으신 거 같아. 네. 네. 끝까지 하겠습니다.